히히우물을 획득합니다. 아 에바 다 베바 뭔가 잘못됐다. 어차피 삽떠는데 삽질하다 주차 뺑붕 넣기 싫은데 동의하지 않는다. 아이아 기기도 덮은거 먹자. 상점색 사람 빡치게 하네. 물고기 도짜기 아이아 똥중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딴 향로가 파일런트를 구원해 줄시도 오잉 내 천적 내 천적 내 천적 수리건 파는거 보고 이래도 삽이 사귀물이 아니냐고 삽소리 속이 있는데 물고기 도자기가 튀어나오 납작 답소리 실효제 답소리 실효제 내 천적 영어 열쇼되 억 해외 영어 신곡 블릭블릭 블릭블릭 뽀꺽뻐서 왜 자꾸 나오는데 냥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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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탐 똥중 공포 크리탐이나 공포인데 크리탐 너브 좋아 보인다 영채화 영채화 쓰기에는 펜터그래픈이라서 좀 그런데 그래도 영채화인데 폐업장치 뭐고 영채화 흡혈 그럴까 이렇게 21도였는데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방에 죽을 수 있다 오이 방어도 포션 망단 망토 앤 단금 영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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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채화 일 황 영채화 영채화 흑혐 흑혐 마름쇠 파멸 불격 무장을 변화시킵니다 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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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통 사일런트가 아니다. 왜 또 개노산? 완전히 미친 사일런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드론. 백선방에 피 깎이는 거 보소. 략가 전. 잭스벌즈. 잭스벌즈 겁났을 듯. 아니. 와플 피해. 아니. 바지 빠따주시바. 옥주영차다 임마. 바지는 신이야.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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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바지가 있으면 이정도는 막을 수 있지. 가지가 좋은 거라뇨 삽이 좋은 거겠죠 이번 건 인정합시다 어둠의 삽소리단이 승률을 거두었단 삽소리단 셔벌단 아드 빠따... 아니 강폭? 강폭 안에 아드 들어있음 인정 어인정 강원은 필요없다 섬탑은 이제 삽단이 지배한다 대단한 원 모임 아 뭐야 너 닌두 없냐 백어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앞에 상처만 써주 앞에 상처만 써주 흰 물약 그냥 먹을걸 먹었을 때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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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보이보이보이 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 후찌삐 과즙 먹을까? 생꽃사자 과즙인데 그래도 엘리트 다 덤벼 마무리 개 아깝네 그냥 강폭에서 마무리 하나만 아깝네 다음거만 나와 아니 대단원 아 서순 대단원 이씨 미쳤나 하핰 혹시 나갔나봐 아이스크림 짠 병속에 강폭 넣을까? 잭스 넣을까? 잭스가 나을 것 같긴 한데 0번 잭스 0번 잭스 번 잭스 엑스 선픽 도와주 엑스 도와주 빰빰 쏟 아 대단원 그만 나와 인마 아니 저거 저거 왜 자꾸 나와 아니 대단원 못써서 죽은 귀신들였나 대단원 못써서 죽은 적이 너무 많아서 귀신 들렸어도 이상할 건 없음 아 닌두 닌두 꽤 아깝네 오마이 닌두 쓸까 말까 형상 쓰지 말자 너무 많아 아들가 너무 많아 대신해 대신 아일런트 너무 쎈데 깎아 포션 들고 하자 데코 Lex 벨다 세단원 세단원 멈춰 가지 개좋다 진짜 좋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주의사는 나 아이씨 그녀가 그녀가 정신이 덴푸를 왜 해 임마 덴푸를 들고가자 덴푸를 왜 해 임마 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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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집중 불쾌 폭주 강철의 폭풍 그래 강콕을 달란 말이야. 이렇게 강콕이 사기가 되는 세계 5단원 아파파 이것이 파멸인가? 1초야 빈꼬 또 싸우면 좋고 악몽 잭스 악몽 악몽 왜 이렇게 애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밥 못 먹었니? 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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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줘 평상은 살 필요 없을 나지가 죽는다. 나지가 죽는다. 벗어내네요 아니 뭐하냐 뭐하냐 너님이 죽어있다 도마에 와 뭐 신데이 아니 너님 다음 턴 뭘로 막세 압도 오플갱어 로막자 향로 한컨 할 수 있을까 안될거 같은데 3스텍이나 4스텍 5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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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스텍 5스텍 5스텍 콕콘은 무검에 쓰고 싶은데 프리검이라 안상 나오면 그것 다 쓰죠 안 나올 수도 있고 땅땅땅 땅땅땅 내형 세워 꼬리이네 단상 단상 영체과 죽을 수도 있겠는데 죽으면 죽는거지 죽으면 되는것이다 아니 강폭 단상 하나 더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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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폭불? 아니야 쫄지마 사진 이미 살아계시다 아 내 집중 임마 악몽 들고 갈걸 그랬나 아 와 그래, 민트업 오지게 높음 저 요~~~~~ 성가만 요~~~~~ 미소프 이시벼어 미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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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만드는 덱이 갑자기 가져가 나와서 천탑을 몰사라는 것보다 강하지 않다면 다시 짜야한다 그러면은 선탑 껴보내요. 그럼 살아남는 덱이 없을 것 같은데. 좋아 잭스. 0 곱하기 15. 0 곱하기 15. 0 곱하기 15. 살삩. 눈물이 진짜 잘 나왔네. 센터 수리검 향로 모르시게 전등. 그릇. 가지. 뱀카. 소박칩. 땡꽃 아이스크림. 잭스는 사실 뭐 별거 안했네. 그래도 잭스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033. 300. 와우. 잭스에서 가지나옴. 고기굽기님 만원 호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잭스. 병잭스. 병잭스는 진짜 처음 한 것 같은데. 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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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스.